풀하 로버하이 로버하이 이쁘 짧은다 명환자 사은아 10대 마지막 생일이야 즐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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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년에 빨라서 다행이다 헤비인트에 잔 헤비인트에 잔 아 왜 이래 소리 들려 아아 이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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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! 오늘 왜 이렇게 선생님 같아요? 그래요? 나 봐보세요 아 맞으시네 저는 제가 진짜 신기한 게 원래 휴가 때마다 이상하게 휴가 때마다 서연이랑 항상 만나게 되더라고요 아 오마랑 그거밖에 안 했다고 그랬나? 그리고 우리 둘이 만났구나 맞아 또 만났어 우리 둘을 같이 영화 보고 아 진짜 크리스마스 때 뭐 나랑 있어야지 아 맞으시네 그러면 날마다 우리 둘이 있었잖아 네 내 품에 안긴 이미 널 다 예전에 무슨 제가 빵을 사왔어요 언니가 한 입 먹고 또 쓰다고 호만상을 지푸리면서 내가? 그런데 이제 그렇게 처리할 곳이 없어서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지 않는데 휴지도 없고 그래서 급하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받아줬어? 진짜? 문제지? 솔직히 천사다 이서연 아 기억이 날랑 말랑한 건데 서연아 사랑해 그럼 저는 안겼으면 좀 잘생겨져 내가 말이야 내가 내가 잘생겼어 아 언니 좋아 잘생겼어 응 나는 나도 좋아 뭐야 미소를 하나 가져갔네 아니 너무 단랑거리길래 답답해서 뗐어요 오빠 사랑해 입에서 그래서 그때 서운했어, 지영 언니한테. 아, 서현님. 아, 진척되지 마! 그리고 서현이가 우리 방 한 달 만에 들어온 거 같아. 그러니까, 네가 왜 갑자기 그러냐? 자주 들어가진 않아요. 그래서 멤버들이 이 사연 몇 년 만에 왔냐고 우리 방. 그냥 매운 차들이랑 잘 간단 말이야. 장아, 장아! 장아, 장아! 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이 가. 장아는 가고 싶은, 안 가고 싶은 방금 들어올까? 가위바위보? 응. 나가고 싶어. 지영이는 안 가고 싶은데? 어, 나 하고 그래? 나가고 싶은 사람 손. 서현이 꿈 얘기 듣기 VS 서현이 나쁜 손. 저는 서현이 나쁜 손이 그렇게 싫지가 않아요. 좀 좋아요. 좋지도 않, 좋지는 않지만 나쁘진 않아요. 나 서현이 다크서클, 지영이는. 그니까 왜냐하면 나는 아이돌학교 딱 처음 들어갔을 때 너 다크서클 보고 좀 반했어. 약간 탭. 네, 말을 못 해요. 귀여워. 화만 내요. 말 안 듣는 아이구나. 아아악! 아, 몇 명? 귀엽다, 너. 이거 잔머리다. 에? 진짜? 잔머리가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애기 아니야? 잔머리가 이렇게 길어졌어. 뭐지? 아, 귀여워. 왜? 아니, 요즘 하영 언니가 저보고 오로라라고 하고, 송로라라고 하고, 하영 언니가 너 성을 정해 이러는 거예요? 박로라 어때? 난 박로라면서 웃네. 박로라는 좀 뭔가 별로야. 왜냐면 박로라가 적기 때문에. 맘에즈. 아니, 하영 언니가 처음에 이로라라고 부르다가, 이로라가 이상하다고, 박로라 차이지다, 박로라 박로라. 박로라라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. 근데 박매건 동생 같잖아요. 근데 맥언이 넌 내 동생이야 이러고 있어. 댓글 보면서 읽고 있거든? 한 번 읽어줘, 채연아. 마스크를 써도 빛나는 네이버. 음, 하원증이에요. 아, 너무 가까이서 보고 있어. 오늘 눈 뜨자마자 한 것이 있다면? 응, 내가 눈 뜨자마자 나랑 얘기하지 않았어? 아, 맞아. 어제 잠자기 전에 한 거는요. 어제 잠자기 전에도 너무 박지 않았어? 응. 카톡했나? 응. 어, 카톡했다. 한 번 읽으면 안 돼. 스파시토즈다. 멋있다. 하나, 둘, 셋. 맞아. 다시. 하나, 둘, 셋. 너무 예쁘네. 무서워. 오케이! 아리마스! 아리마스! 재밌었습니다. 안녕! 우리는 영화 보러 가는 중입니다. 일사람! 눈앞에서! 신났어. 신났어, 강아지가. 귀여워. 현아 이상해. 멋있네. 어, 멋있다. 지금 화면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? 어디가? 이 화면에 렌즈가 무지개로 보여. 어, 그런다. 보세요. 어, 이거 어디서 말 못해. 안녕. 안녕. 귀여운 올라프가 나오는 장면이었는데. 근데 우는 거야. 아니. 뿌리 안경 사이로 눈 이렇게 비비면서. 야, 렌즈. 아, 너무 슬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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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떻게 생겼어? 예쁘게 나와. 언니 물광 피부처럼 나온다. 팁! 여기 첫 공개야. 우와, 나 첫 입주자다. 오늘 멤버 중에 처음으로 데려왔어요. 오늘 뭐 하려고 왔어요, 지원 씨? 지원 씨라니. 지원 씨. 지원 씨 서운해요. 오늘 여기 뭐 하려고 오셨어요? 여기요. 너 방해하려고 한다. 너 괴롭힐라고요. 아, 내가 어제 혼자 혼자 노래 만들고 해보는데. 네, 뭐라고? 지원 언니의 주요소. 아, 오일거려. 요즘 빠진 음식이 있다면? 요즘 빠진 음식?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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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맛있다. 자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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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또, 아픈 뭐였지? 네. 너무 추워요, 내 추억 아니야. 자기야, 진짜 안 맞다 봐라. 다 한다고? 너 진짜 안 맞다. 이런 점이 안 맞구나. 나는. 자기야, 실망했어. 자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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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, 새해 복 많이 받아라. 이거 여친조친이 아니야? 야, 내 살이 탐낼지마다. 마침. 형, 형. 마침. 나. 여운 손주. 나. 끝났다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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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